안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. 오늘은 짜잔 한우 먹방 제비추리 등심 굿거리 앞치맛살 한우인데 가격이 저렴하더라고요. 그래서 주문했습니다. 이 고기는요 등신부위인데 만천미한우라는 곳에서 구입했고요. 300g입니다. 찌기네. 찌기네. 와, 육질 죽이네. 파슬리. 짠. 육질봐. 먹어보겠습니다. 와, 육즙. 진짜 맛있어요. 와, 미쳤다. 와, 역시 한우. 와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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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부드러워요. 와. 와. 음. 으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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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냉이 매운 고기 레어 저 원래 생고기도 먹는 사람입니다 레어 되게 좋아해요 들리러 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 볶음물 계란을 넣어볼께요 얘를 하루에 구워볼게요 고체연료에요 위험하니까 따라하지마십쇼 탈거같은데? 얘는 앞치마살입니다 갓쪽으로 올릴께요 얘는 제비추리살 색깔이 좀 더 진하네요 됐스 탈거같은데? 탈거같은데? 맛있겠다 왜 안익지? 듬뿍 조 참기름 압추맛살 비빔밥 앞치마살비빔밥 똥 탈거같은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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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exfoliat은 이유 Ferguson 민 wolves 진짜 커요 탈거같은건데 음 뱅뱅 음~~ 음, 하하하 으으음, 동그라 굴, 동그라 굴, 동그라 타임 음, 겉에 오우, 동그라 먹방이 끝났습니다 먹방이 끝났습니다 너무 잘 먹었어요 등심을 물어서 뜯을때 너무 쾌감이 좋았어요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! 안녕!